1, 2, 3 아, 잠깐 왜, 뭐야, 왜,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후 193번 충호, 충호, 충호 들어왔다 충호씨 축하하러 오셨어야죠 현성영 들어오고요 어디신가요? 안 알려주지 저희는 오늘 같이 풋살하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이제 영화 보려고요 충호, 아니 용생이가 영화 보러 보고 오라고 해가지고 언컴잼스 보려고요 오, 307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들어와버렸어요 이미 핸드폰을 보고 있었네 네 언컴잼슨? 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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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컴잼슨 내일 시험 시작해요, 응원해줘요 파이팅! 파이팅! 시험 잘 봐요 오, 마우스 보는 중 오 오늘 스페셜 방송 퀴즈 유 퀴즈 내일 첫 출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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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평가 4개나 봤어요, 귀엽다 말 그대로 여러분 다 되어 왔습니다 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또 공연 준비할 거예요 말레이시아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빠른 시일 내에 공연을 할 거예요 멕시코 기준님 요즘 먹방 찍으세요? 아니요 그냥 먹을 때마다 올리는 거 기준은 요즘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대요 네 저는 먹기 위해 사는 편이라 오늘 공연 이번에 진짜 보고 싶다 공연을 한다고 지금 이제 계획 중인데 정리되면 제일 먼저 인스타로 아니 뭐 다른 루트로 제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러 간다 알바 열심히 해 여러분 저희 그 유튜브 소년 채널도 많이 봐주고 계시죠? 네 저희 그거 했잖아요 그거 뭐야 하나 고르는 거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 배고프다 영상이 배고프네 미치겠네 저도 배고파요 저도 배고파요 근데 고민할 바에는 빨리 먹는 게 아무래도 네 저희는 참을 거예요 오늘은 땀도 많이 흘렸으니까 둘 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좀 빼야돼 이제 좀 빼야돼 형 아니 진짜 사고예요 여기서 더 가면 사고예요 굴러다니겠어 굴러다니겠어 진짜 이게 놀토? 내일 시험 결과 나오는데 최악 첫 공연이 슈퍼맨 닷컴 좋다 찜팬이네 음 야 340도 분 지금 빼지마 제발 굴 아 굴러다녀도 좋다니까 괜찮은데 저희가 안 괜찮아서 맞아 숨쉬기가 불편해요 뭐가 살짝 좀 탄 거 같대 빨개졌어요 오늘 축구 해가지고 시골병 생일 축하해요 해피 벌세이 사고 차요 어? 주현이 이 친구야 응? 아니야 수학 성적 40점 음 괜찮아? 조금 좀 오 유빈이 공유빈 어리시고? 응 확 사롯 어우 유빈아 위엥 잼 오옹 오옹 오옦 오옹 오옹 오예 웹 저는 한 3시 4시쯤 자는 것 같아요 음 기수씨는 몇 시에 자요? 저도 평균적으로 한 2, 3시? 원래는 좀 늦었는데 요새는 좀 일찍 자요 몇 시간 뒤에 시험.. 아침에 보나 보네 어? 뭐야? 잠깐 이거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연극 선생님이 기수 배우님 친구라고.. 고등학교 연극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고등학교 연극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오 기수 친구래 자야 되는데 잘 수가 없어 이게 핸드폰을 꺼야 자지 밤새 뭐 시험 보러 가면.. 너무 늦게까지 하면 잘 안 될 텐데 공부가 아닌가 봬 동아리 연극부예요 노란색 괜찮나요? 동아리 연극부 이런 거 할 때가 패기가 좋지 응 라방에 지훈 오빠가 있다니 낯설다 이다혜 선생님이요? 내가 아는 다혜가 그 다혜가 맞을까? 맞나 보다 너 친구라고 하니까 그런가? 친구 다 해? 마우스 정주행 할게요 네 재밌어요 여러분 마우스 마우스 라방을 키다니 연결이 자꾸 끊기나 보다 더 넓은 데서 해주세요 티켓팅 실패 음 공연을 아니 이건 코로나 때문에 실패 이 그 코로나가 제일 컸던 거 같아 그러니까 코로나 많이 었을 때 우리가 많이 열었을 텐데 그 기획서를 몇 대 몇 주로 끝났어요? 오빠들 오늘은 단 다섯 판 했거든요? 네 판 지고 막판에 한 판 이겼어요 그게 뭐든지 마지막이 중요하고 맞아요 원래 마지막 이기면 돼요 여러분 오늘 야식 불닭에 만두 먹으세요 저 드라마 나온 거 보셨어요? 오 기주 잠깐 나왔거든요 예술의 전당 같은 분을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술의 전당 나도 떡볶이 여러분 그 배떡 로제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저는 로제보다 그냥 떡볶이가 맛있던데 난 로제 좋던데 로제 배떡 로제가 제일 맛있어요 로스쿨 로스쿨 키즈 나온 거 진짜 몇 초 나왔는데 진짜 행복해가지고 네 저 머리 많이 풀었습니다 이쁘다 여기 우리 동진씨도 있어요 동진씨 인사 한번 할래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이야? 왜 이렇게 많아? 지훈이가 돌아오잖아 안녕하세요 우리 극단 소년 팬분들이지 여기 화면 좀 닦아야 돼? 너무 뿌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어? 예쁘다 안녕하세요 커피사장 최준이에요 오랜만이에요 라이브 진짜 오랜만이다 이렇게 끝내야 될 타이밍이에요 자주자주 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친구들이랑 해서 자주자주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공연 준비할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쓰 그리고 지금 다들 시험기간이니까 빨리 끄는게 서로에게 좋은 방향입니다 응 그럼 그럼 공부 열심히 하고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